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줬는데요. 특히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한일전 승리의 주역 김연경 선수는 올림픽 최초로 4번이나 한 경기에서 3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.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였다는 김 선수의 말처럼 하나 되어 함께했기 때문인데요. 다가오는 패럴림픽에서도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 아낌없이 응원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오기를 기원합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